여야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2.4 선임 계획 의결을 앞두고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진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된 걸 두고 결정은 모두 무효라며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역한 모든 공무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국민의힘도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인 방송사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방통위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